글쎄? 난 생각이 다른데? 얘가 더 멋있구나! 우리 사귀어요? 댓글 보지 마! 댓글 보지 말았지? 자, 지금까지 AY 시대의 앙박벌레를 리글을 했는데 봉이 있으면 뭐가 있죠? 최종봉 있죠? 네, 아아... 잊고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사연이만 하고 지하님은 모를 테니까 설명드리면 지하님은 모를 테니까 지하님은 모를 테니까 같이! 여기서 맨둘이 오줌 나오는... 제발.. 제발.. 제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러면 제발.. 하나.. 둘.. 셋.. 엄두색 면적이 2배가 됐고? 맘에 손인가? 스카프 다르다. 거기 멋있어. 전의 거 같이 너무 단조로운다. 뭐가 달라진 거야? 네. 모자. 아! 모자. 모자 같지 않아. 아까가 멘뚜기 같으면 지도는 좀 상하기가 돼. 좀 더 더 강렬하죠? 그럼 전하고 후 비교했을 때는 뭐가 좋나요? 저는 멘뚜기요. 전의 거? 네! 진짜 예상을 못 하겠네.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은데 몸이 더 가벼운 거 같아요. 아 오히려 날렵할 거 같다. 네 날렵하게. 추고 보시죠. 지금 영상서는 접속하니 oops 이게 2мал인가 봐봐, 오 자네색 정말 정말 크 두개 ㅋㅋㅋㅋ 미 여인 damit 55 이 분이 훨씬 멋있는데요? 던질버전 반짝더 될건데 꺼추덩 uwu 호추구리 얘가 더 멋있구나 언니 되겠다 어머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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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츄그라네 우와 끝난회 멋있다 얘 상대가 안되는데? 대충 만들라 이쁜가 봐 이 사람들은 띵 이분 얼굴 묶음하다 아 진짜 이렇게 됐어 진짜 이렇게 됐어 어머! 어...뒤덤덤덤덤덤덤덤 나는 있죠 아하하하 예측해버렸잖아 나 제로틀린 약간 닥터스트레이드 같은데요 예측해버리네 아 근데 이건 사기다 앞에서 때려가고 뒤에서 가고 땡 얌색이 어어 어? 베껴졌어 어? 노란머리인데? 보여줘 네 아는 양이 너무 멋있다 근데 너무 악마에 다 지금 맞아 악당이 아니 근데 악당이 예측을 하고 나서 얘가 또 그걸 예측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둘이 오해수를 예측을 하는 건데 먼저 치게임이다 맞아 제로틀린가 더 높은 그게 능력이 뛰어나요 능력이 같은데 얘가 더 능력이 좋다 했잖아요 네 악당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 아 아 맞아 근데 확실히 그 멘뚜기 아 멘뚜기래 아하하하 멘뚜기 맞지? 쟤랑 업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좀 낫죠 확실히 네 그냥 싸우는 거 봤을 땐 이제 좀 싸우는 거 맞아 이제 좀 뭐 좀 하네 지금 아까 평점이 몇 점이었죠? 거의 낮았죠? 아니 4점이었지 4점이었지 아 멘뚜이 빠였구나 아 평점이다 그쵸? 아 근데 아까보다 괜찮았어 아까보다 아까보다 악당 포함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악당은 집에 가서 적으시고 악당은 적으시고 악당은 적으시고 악당은 적으시고 악당은 적으시고 자 그럼 중성부터 말라? 가족님부터 이렇게 그래도 3.3? 3.3 3.2 3.2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 아 중요하지 저는 1.9 어? 낫네 아까 전에 그 마지막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기츠랑 기츠랑 좀 전 똑같아 약간 이 정도인 거 그럴까 봐 3.8 7은 줘도 되지 않나 어 일단 8점은 했으니까 시험한 값도 어느 정도 좀 쳐주고 슈트 값도 좀 쳐주고 논스터 값도 좀 쳐주고 그러면은 제일 아 귀여워 값이 돼야 되니까 저는 2.2 아 제로 원이 맘에 들었나봐 제로 원이 제로 원이 내가 원래 고정이랑 하고 동목을 가지고 왜냐면은 주인공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캐릭터 스타일이 별로 없고 아 그래요? 악당이 더 매력이 있으면 악당이 더 좋거든요 아 악당한테로 너 눈길이가 신경을 안 써야 잘 만드나봐 최시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초반에는 가별라이더가 더 세고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갑옷도 좀 씌워주고 어? 클레어 포트라처럼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KMI 강인데 주인공보다 더 인기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방금 그 안다? 응 지혜이가 여자 일자 뱀 여자 왜냐면 제가 아까도 준비를 봤거든요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입은 이거 그냥 뒤에서 아까도 찌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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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띄고 있는 거 잠깐만 들려주세요 언니 좀 힘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채용폭을 입어요 나도 네 입어요? 그 모습도 있어요? 그 모습도 있어요 예쁘네 예쁘다 애프터스쿨 나만 닮았는데 뮤지스 단일 같지 않아요? 아니면 약간 그 사람 밟고 약간 상속사의 아 맞아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맞아요 김지원 밟고 와 여자분의 캐릭터인데 아니 일부러 웃지 않으면 약간 남자들을 겨냥했네 웃지 않으면 약간 시크빈 어 자세는 그대로 세네 어 아닌데 누가 여자가 누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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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자네 손을 계속 잃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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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네요 발차기한테도 이러고 있고 하하하하 저 손 있잖아요 좀 아이들이 아니라 똑같아요 아 저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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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팬들은 이 캐릭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소식이 뭐 비사결 아니 비서에요 비서 너무 싫어 약간 시나리오가 이상한데 비서와 사장님 거에 노 갓 플리즈 노 근데 이쁘 이쁘게 이쁘네 그때 연기가 잘적이었어요 연기력이 아 연기력이 잘적이었어요 연기력이 잘적이었어요 해봐라 해봐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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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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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대되네 과일품들 아 나 근데 사진만 괜찮을 거 같아 영상으로 보면 약간 싸구름 티 날 거 같아 저 반짝반짝 문양이 너무 너무 직관적이네 저도요 영상에서 반짝거리나 얼음 같아서 한 발자국 딱 뒤집해도 와장창 다 깨질 거 같아 아 약간 얼음 느낌? 용이 얼음 다리가 짝책이에요? 약간 부종 있는 거 같은데 부종이 있는 거 같은데 이쪽은 용이 달려있을 거니까 아악 영상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전혀 근데 이건 영상이 더 멋있을 거 같아 네 또 20초네 오 잠깐만 아 이상한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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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명 칼이 섞인 게 아닌데 지금 하하하하 뒤에 있는 애들 칼이 한 구분을 섞였나 본데 뒤에 있는 친구 카하게 각자 찍고 카메라에서 같은 애들인 건가 칼이 한 구분을 섞였어요 하하하하 장모씨 어떡해, 볼 것 같아. 완전 깨끗해. 갑자기 필살 백이. 왜 이렇게 압담 같지? 어? 잠깐만 뭐야. 어? 갑자기 날씨 됐네. 어 근데 칼이 너무 지적해요. 자꾸 뭘 해야 하는데. 아, 이거 둠칫값 못하는데 거의. 아, 지금 큰일내면 다 확인했데도 둠칫값 못해요, 이제. 하늘이 안 붙었거든요. 어, 하늘이 그냥. 근데 숫자가 진짜... 하얀색 숫자가 저렇게... 맞게 됐을 줄... 아, 저게 빛나는 걸 줄 알았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별로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서 괜찮으세요. 아, 이렇게 싸는... 야, 밤에 봐야 되네. 그니까. 밤에 봐야 되네. 근데 왜 낮으로 바꿨을까? 그니까. 저거 알겠어? 지구 별명전이라 저 아까 정화시켜서 낮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정화시켜서 낮으로 바꾼 거예요? 아, 필터링이네. 뒤에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지금? 걔 강추리들. 아, 쟤들 지금 뭐해요? 누구야? 호빈여주는 거? 핫코, 핫코 먹고 있네, 뒤에서. 아, 이거 명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글쎄. 난 세상이 탓인데. 글쎄. 우리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건 또 다르네, 마을이? 랜퉁이가 또 나은 거 같아. 왜 진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가 돈이 나왔대요? 어디세요? 진짜 돈이 나왔대요? 진짜 돈이 나왔대요? 족증해주는 거라고 하시다. 댓글 보지 마. 아, 잘 봤어요! 좋아요? 형정이야. 형정? 저는... 음... 이런 점이 다 Bridge. ㅋㅋ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학원 3점 주는ut 보니깐 몇 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생각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1.5점이야. 응, 그럼 좋아요, 그럼 저는 8.5점 될 것 같다. 저는 3.5점은 4점까지는 좀 아쉽다고dup. 너의 평균 한 것 같은데 언니는 수원장이지. 거의 인심이 시장인심이야. 그니까. 아.. 와.. 여기 지금 1.. 1점.. 결론의 의심이야.. 와.. 기대도 너무 많이 했다 지금.. 아.. 그랬나 봐.. 멋있을라 하는데 갑자기 깼고 아직.. 옛날 팬들이 80, 50년대에 가죽 빠지고.. 아.. 아쉬운 날도 많이.. 좀 쌍돼질이었어.. 쌍돼질.. 아.. 좀 나 너무 실망했어.. 왜냐면.. 아까 그 초반에 보여줬던 배경이 너무 맘에 적 있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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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그 전이 멋있어.. 아니.. 짜신 분이 멋있어.. 아.. 나 너무 실망스러워.. 이거.. 초반이 너무.. 내가 보면은.. 소비를 물아주려고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편드네 또 편드러.. 편드네 진짜.. 왜 또 댓글로 와요.. 둘이 진짜.. 얘기 안 해준다고.. 아.. 자꾸 주입식 교육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 눈이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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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 새신사 아니에요? 아.. 맞죠? 아.. 아.. 아니 아까는 약간 마이투 새콤달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좀 불량식품 느낌.. 아.. 헤로와 헤로와 헤로와.. 컬러.. 혓바닥 파래지는 상탄만.. 아.. 아.. 헤로와 헤로와 헤로와.. 펜트사탕.. 그거 할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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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코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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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코니.. 뱀코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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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우애할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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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아니고.. 머리.. 머리.. 그거.. 다들이 이렇게.. 다들도.. 근데 얘가 낫다요.. 그래요? 얘 약간.. 개같아.. 개? 개.. 개.. 개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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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용매한 사냥개.. 아.. 아.. 잘.. 잘.. 칠해졌어.. 얌전해졌어.. 하.. 히.. 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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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 히.. 고장 찍기전에.. 고장 찍기전에.. 와아 잘 찍어주라고.. 아.. 그 안에.. 히.. 히..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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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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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오 뭐야? 오 진짜 셀프 할래요 아 무슨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 진짜 예측할 수가 없네 어 오 제주 취해줄대 아, 이거 찍어. 손을 못 찍고 내. 귀하래. 귀하래. 배로바에 쓰래. 말씀 다 받겠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무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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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악당같이 생겼다. 진작? 마지막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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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버려. 왜 그러지? 아 그냥 다구를 때려받아.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또 수트 보니까 강화된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도 강화된 것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보다 강화가 된 것 같은 느낌? 도장 찍는 부분이 그래도 전 좋았어요. 그리고 둘의 케미가 이제 살았어. 이제 좀 센스 같아. 맞아 맞아. 홀링이어서 거의 밭을 쳤거든요. 너무 하다시니까? 뭔가 잘 활용을 했네, 암마를. 방송이 있나요? 그렇게라도 써봐야지. 수트가 많이 촌스러워서 그렇지. 맞아. 액션들은 괜찮았다. 맞아 맞아. 액션은 수트가 예쁘지 않아요? 수트. 어 네, 예쁘지 않네. 아 네, 예쁘지 않네. 근데 약간 나는 좀 난해한데요? 뭔가 이게 분간이야. 누가 안 먹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마를 둥근하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귀 얇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펌 좀 더 자는 거 봐. 와 또 갑자기 나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와 자 3.5 할까요? 3.5 근데 맘에 되면 처음에 너무 너무 그렸어. 너무 그렸어. 다 너무 그렸어. 저는 2.8 2.8? 이거 몇 조금만? 와우! 대박! 왜? 왜? 혹시 그 말에 오연가 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첫 장이 명장이어서 이게 좀 간과 상당히 크게 아니고 그냥 못 한 거네. 내가 봤을 때 너무 예뻐. 저는 제가 만약에 어렸으면은 이걸 되게 잘 봤을 거 같은데. 첫잖아 지금. 네 지금 3.5.5 아. 첫잖아 성인이잖아. 성인이죠. 성인이잖아. 첫 점 3점. 3점? 저는 3점. 2점. 2점. 너무 신부해. 아 제 거 중에서 낮은 거긴 한데. 진짜 좀 별로였고 약간 좀 시선 분산이 너무 많이 있다. 숱깍만 줬는데. 숱깍. 여기 수준. 우리가 구름 만들다니까. 이렇게 해서 A와 R도는 끝났어요. 전체적인 느낌 어땠는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언니들을 이러니까요. 최근 거라고 하기에는 다들 전의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기까지 맞아요. 예전에는 좀 황금 이런 게 반짝반짝해가지고 또 거기에 돌려서 액션까지도 괜찮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저냥 무난했다. 저도 딱 기억나는 게.. 없다. 아니 그래도 나 빨간 용은 괜찮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처음 접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다들 화려해가지고.. 전의 거를 봤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이렇게 본 것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쟤는 뭐하냐? 쟤는 뭐하냐? 우리가 너무 놀렸나 봐. 그만 살리고 괜찮아요. 막내 뚜둥이 펴기 그만하자. 최근 거라 그래서 약간 CG도 많이 넣고 화려해진 거는 맞는데 저는 약간 그 전에 가살라이더를 봐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했어. 약간 부족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신식 느낌이다. 어리들 같은 할미한테는 또.. 너무 수만물을 보여주고.. 원하는 것보다 엄청 잘 어울리는 wonderful. 아.. 아하하하 아 아 아아 아 아 galaxy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